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통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8조 4천억 원 대규모 투자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의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387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현지 생산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도 시작합니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전기차를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나섭니다. 미 연방에너지부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현지 기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물류 운송 확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도 이뤄집니다. 워싱턴 DC에 자회사를 설립해 UAM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룹 UAM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번 통 큰 투자의 배경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가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40만 대에서 2030년 480만 대, 2035년에는 8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과 바이 아메리카 등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